수능의 사태 수험생뿐만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매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고생했다라는 말을 해주곤 하는데 올해 수험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활을 할 때는 사실 여러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쉽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기 쉽지 않은데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서 우리 수험생들이 참 많이 불안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잘 버텨주셨고 어쨌든 올해 수능은 끝이 났었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년 수능을 다시 준비해보겠다라고 용기있는 마음을 먹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라는 용기있는 선택은요 아 두 번째구나 라는 후회로 가득한 생각보다는 그래 전의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발전한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한 그러한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에 이어서 올해도 지구과학 1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2021학년도 수능은 이제 지나갔고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이제는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될 것입니다 장풍이도 알아요 이게 이제 몇 번을 고를 걸 아 내가 2번 말고 3번을 할 걸 내가 왜 문제를 잘못 봤지 이런 등등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냥 내 자신만 계속 속상하죠 압니다 자 우리 아쉬움이 쉽게 지워지진 않겠지만 우리 한번 쿨해져 봅시다 그리고 지나간 시험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그 이후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2022, 2022 수능만을 보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자 왜냐? 우리에겐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시작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수능 시험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반성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자 이를 통해서 내가 올해 수험생활 동안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수능에서 나는 왜 지구과학원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리고 나는 왜 점수가 낮았지? 왜 난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등등의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자 이번 지구과학원 오답률 1위 2위 모두가 수소핵융합반응에 관련된 보기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답률 1위였던 16번 문제 사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니은 보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B와 B다시의 중심핵은 모두 탄소를 포함한다 자 이것을 많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헷갈렸을 것입니다 왜? 태양의 중심핵에 탄소가 있었나? 자 태양 중심에서는 PP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심핵에 탄소가 없나? 니은이 아니는 건 아는데 선택지에 기역과 디귿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 넘어간 기역과 디귿도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면서 기역과 디귿을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다면 사실 뭐 기역, 니은, 디귿을 선택했을 것이었 겁니다 그렇지만 정답을 우리가 쉽게 맞출 수가 없었다는 것 왜냐? 해당 개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헷갈리는 것은 수능 당일 현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의 헷갈림으로 멘탈이 갑자기 막 흔들리고 또 멘탈이 흔들리니까 막 시간분배를 잘 못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적인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역시 우리는 이번 수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실한 개념 이해라는 것 자,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확신을 갖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꿈아들도 이렇게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맞춘 문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 개념이 헷갈렸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했던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꼭 확인해 보고 앞으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확실한 개념부터 이 사소한 용어부터 용어까지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고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우리 취업적인 부분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시간, 관리, 멘탈, 관리 이 연습을 충분히 했는가? 라는 원인이지요 자, 이번 수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문제풀이, 연습시간 분배 뭐 이런 연습을 잘 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수능도 역시나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이와 함께 개념을 응용해야 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고 그런 개념 응용에서 다소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또는 문제 하나를 너무 물고 늘어져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정확히 체크해 보고 우리 2022 수능에서는 시간 분배에 실패하지 않고 답안을 마킹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 또 연습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당황을 하면 개념의 확신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갑자기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리면서 갑자기 멘탈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멘탈 관리의 연습도 우리 한번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인 수능 당일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 날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풍만일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은요 정말 유례없는 책상에 칸막이도 있고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일 수밖에 없었죠 자, 우선 내년에는 이렇게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 우리 한번 희망적인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1년의 준비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잘 적응된 상태로 수능 당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능 당일에는 정말 우리 한번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는 1년을 보내보도록 합시다 다시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 풍만일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아내 보고 꾸준한 자기관리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보고 체력도 키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일들 힘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 장풍이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이외에도 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요 내가 뭐 공부한 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기간이 부족하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면 반드시 지난 수험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본인의 문제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을 찾아서 작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안 좋은 것들은 바꾸고 내가 잘한 것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보강을 해보면서 2022 수능시험을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고쳐야 하는지 반성하고 확인을 했다면 이에 따라서 대비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앞에서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수능의 기본, 기본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얘들아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하는 공부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페이스를 쭉 끝까지 유지하면서 무턱대고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개념 격리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 기본 개념 잡기를 탄탄하게 한번 해봅시다 수능을 보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1년을 공부했는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보고 나니까 아, 내가 다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풍만일도 있을 것이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틀린 문제에만 내가 모르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보면서 약간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헷갈린 개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내가 모르는 개념이라는 것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사실 지구과학 공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구과학 내용에서 대략적인 어떤 굵은 뼈대는 알고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념 공부에 좀 더 살을 붙여보면서 테크닉까지 우리가 그렇지 연습해야 되겠지요 자, 이번 수능 시험에서 오면 지역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수능 시험에서도 당연히 지역적인 문제들이 그런 부분을 묻는 내용들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것 예상할 수 있죠 작년에는 지구과학 개념 자체를 공부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버거웠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그러한 지역적인 개념들까지도 올해는 한번 꼼꼼하게 탄탄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정리한 후에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익혀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도 막상 이 문제만 풀면 틀리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은 문제풀이 훈련이 잘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과학 과목도 문제를 푸는데 즉, 자료를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의 스킬이 필요하지요 그러니 장풍이랑 같이 유형별로 한번 나눠보면서 자료를 해석하다 보면 특정 자료를 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석해야 할지가 가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자료도 간혹 출제가 되겠지만 사실 자료 해석이 잘 연습이 되어 있다면 그런 신유형 자료가 나와도 우리는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내가 지난 1년 동안 공부해왔던 내용을 또다시 공부하려니까 아, 이걸 또 해야 되네 좀 막막한 마음이 앞설 거라는 거 잘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자면 아예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베이스가 아니라 한번 내용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장풍이가 장담컨대 공부하다 보면 분명 내가 알았던 내용이지만 새롭게 훅 와닿는 개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와닿는 개념들로 나의 빈틈을 채워나가면서 우리 정말 이번 2022 수능 그 수능 시험에서는 확신 즉, 몰라서 확신이 없어서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풍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드는 걱정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캐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마이들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생각도 많아지고 욕심도 나고 걱정도 나고 누구는 저렇게 시작한다더라 누구는 저것부터 공부한다더라 그런 등등의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과감하게 다 차단해버리시고 오로지 나에게만 나의 긍정적인 미래에만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괜한 욕심에 무리하게 계획을 잡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어느 수준인지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과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1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다시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풍만이들의 인생 5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뜻이고 지금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 공부를 안 하면 알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거 뭐 물어볼 게 없어, 질문이 없어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함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에 따라 이것저것 다 해야 할 것 같은 그 걱정과 불안한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불안한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거 갖고 놀아보는 거야 옛날에 독일의 시인 에센 바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오늘부터 이 하루하루의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세운 계획을 잘 지켜서 하루를, 일주일을, 그리고 또 한 달을, 더 나아가 몇 달을, 그리고 1년을 잘 보내면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붓고 또 앞으로 쏟아붓을 이 노력들은 우리 풍마이들에게 분명 보상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공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자책하지 말고 장풍이, 우아같이 그리고 우리 풍마이들의 스스로 자신을 믿고 우리 한번 더 멋진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의 미래와 목표와 꿈을 장풍이는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하라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풍마이들 화이팅!